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현대차그룹 인사에선 부회장, 사장단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현대차그룹 인사 특징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세대교체입니다. 아버지 정문구 회장과 함께 글로벌 톱5 신화를 읽어낸 핵심 임원들이 물러나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룹의 2인자로 불려온 김용환 기획조정 담당 부회장의 보직 변경입니다. 김 부회장은 정문구 회장의 오랜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의 관계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과의 관계와 자주 비교되곤 했었습니다. 세대교체를 통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에 50대 인사가 많이 포진되면서 조직의 긴장도와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현대차가 최근 판매 부진에 빠져 있는데 이런 위기감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쇄신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2011년 10.3%였는데 지난해는 4.7%에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자동차그룹의 핵심 부서 중 하나인 연구개발 부문 인사입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영입했던 BMW 출신의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신임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대차의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비어만 사장은 차량 고성능화, 고급화, 그리고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 연구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외부 인사로 영입된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전략기술본부는 모빌리티, 로봇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순열주의를 강조를 해서 M&A라든지 또는 다른 데의 어떤 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시하는,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어떤 패러다임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수소차 개발에 대한 투자와 세계시장 선점 계획을 밝히고 쇄신 인사를 실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현대차 주가가 오늘 6% 넘게 올랐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현대차가 정면 승부를 띄운 셈인데요.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묘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